자, 국대 패밀리의 볼입니다. 황희정. 아, 제가 할게요. 따라가는 석희. 석희. 경서. 자, 경서. 황희정이 끊어냈고요. 장민정이 민공단으로. 하지만 경서가 빠릅니다. 경서, 몸이 지켜냅니다. 안 나갔어요. 거둘했지만 황희정. 손승현 맞고 나갑니다. 국대 패밀리의 볼입니다. 어우, 경기가 지루하지가 않네요. 네. 이 벼랑 끝이니까요. 자, 5분 남았습니다. 전반전. 5분. 진짜 축구 같아. 그러네. 진짜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자, 김수현 선수가 준비하는 킥인입니다. 또 한 번 깔아챕니다. 황희정. 자, 경서 깔아채습니다. 경서. 드리블 루프합니다. 경서. 천천히, 천천히. 황희. 잡아놓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고.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손승현. 아, 사이로 잘랐어요. 손승현 센스 보세요. 저게 여유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걸렸어요. 아, 패스플레이 좋아요. 석이 리사에 침투합니다. 아, 그쳤어요. 황희정이 잘라내고. 광민정. 아, 급했어요. 나이스, 나이스. 벗어납니다. 아, 어쨌든 지금 역시 발라드림은 이런 패스웍이 전매특허입니다. 오, 야, 이걸 봤어. 와, 이걸 보여. 그러니까 둘이 다 받을 줄 아니니까 얘들이. 봐봐. 봐둘 줄 알잖아. 봐둘 줄 아니니까 또 준다. 또 묶어놔야 돼. 저래서 맨투맨 안 하니까 경현 선생이 나타나는 거야. 뭔지 알지? 어, 네네네네. 여기서 석이만 묶어봐. 그러면 줄 데가 없다니까. 리사 뒤에 봐, 사람. 자, 김수현이 준비합니다. 아, 경서. 위험할 뻔했어요. 황희정. 위험할 뻔했어요. 황희정. 어, 위험합니다. 자, 석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위험합니다. 자, 석이. 골! 자, 석이.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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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서가 밀어널면서 발라드림의 선제골이 기록됩니다. 네. 아, 이건 석이가 완벽한 찰스를 열었는데 굴절 되면서 바로 경서가 포킥으로 밀어넙습니다. 경서 투톱이 좀 압박을 거세게 하거든요. 네. 만약에 위험지역에서 우물찍을 하다 보면 커트될 확률이 커요. 그렇죠. 지금 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아, 지금 좋은 커트를 통해서 전방 압박 이후에 경서기 콤비가 결국 하나를 갑작합니다. 우와! 어떻게 된 거야? 자책, 자책. 자책 꼴, 자책 꼴 아니야. 자책 꼴 아니야. 자책 꼴 아니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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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